intsize 포스트중에 제일 제일 어려운데요 음? 아! 오! 됐다! 갈매기 밥 주러 갑니다 어떻게 딱 나올 때 비가 와요? 진짜 계속 안 오다가 근데 바다 보고 싶었는데 근데 인천 그쪽인가? 끝쪽인가 여기가? 엄청 끝쪽이라졌네 그래서 그거 있는 거 있죠? 바다 있는 거? 응 그거 몰라요? 그 쟁반 들고 뛰는 거 몰라요? 몰라 이런 데서 했는데 더운 것보다 비 오는 게 낫다 별로 안 더 우와 뭐야? 뭐 있어? 뭔가 봐 엄청 많은데요? 뭔가가 많아요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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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? 야 여기 뭐 이상한 거 있다? 꽃게네 우와 나 옛날에 개 키웠었다 이런 작은 개야? 어 학교에서 실험으로 막 줘가지고 학교에서 실험으로 막 줘가지고 학교에서 실험으로 한번 말해줘요 집중하자 그렇게 되어있게 그 중간에 말하는 게 900만에서 실험으로 1인 동안 2인 동안 3인 동안 15일 동안 1인 동안 5인 동안 2인 동안 4인 동안 5인 동안 6인 동안 같이 놀 친구가 없어. 진짜 귀여운 거 찍었다. 귀여워. 이거 좀 틀어주면 안 돼요, 음악? 노래? 네. 우리 분위기에 맞춰서 오케이, 영웅 동생. 나눠야 돼. 나눠야 돼? 응. 자, 들어와. 서은이 형 너무 웃겨. 렛츠고. 안 옮겨요? 렛츠고. 오우. 아! 아! 야! 아, 돼. 아, 돼. 이게 미니게임이라고? 이거? 오! 하나 졌어. 재밌다. 왜 망설여. 잘 맞다. 와! 와아! 왜 망설여? 제가 끝났다 쓰고 있어요? 아! 아악! 오케이 빨리 채워 제가 빨리 채워 오케이 맛을.. 맛을 보여줄까? 한 장 보려고 기억했어? 네 이걸 진짜 섞을게 이게 틀렸잖아요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아니 이걸 마지막까지 옮겨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무데나 놔요 제가 멈추라고 해요? 멈춰 위에 있을 것 같아요? 밑에 있을 것 같아요? 위 이 형 카드예요? 아니 이거네! 맛있죠? 맞죠? 맞죠?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? 원래 이거 도란이 왜 되는데 이거 저런 마술사 있으면 웃기겠다 과일 잘 깎는 사람 저 진짜 잘 깎아요 저 과일 못 깎아요 진짜 잘 깎는 사람 나 나는 진짜 좋은 점이 있어 내가 자꾸 껍질을 먹고 있었어 아 근데 껍질이 무면 좋대요 내가 할게 껍질에 살이 엄청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껍질이 무면 좋대요 제인은 요리에 대해서는 뭐 하더라도 열심히 해 치아 나 너 복숭아 먹을래 치아 나 그거 이거 먹을래 응? 꼬다리 꼬다리? 이게 제일 맛있겠네 엄마들만 드릴 수 있는 엄마들만 드시는 거에요 엄마들만 먹었죠 맞아 저는 엄마 알고는 아무도 못 먹어요 엄마들이요 우리 편하게 찝어 폭크로 먹으라고 이거 먹는 거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? 입질이라도 와? 아니 왠지 안 잡힐 건 같은 건 기분이 탓인가 아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진짜 왔어? 못 잡고 있다며요 비 스테이 베이비 스테이 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은 있어요 아까 한 번 입질 왔거든요 아 진짜? 와 지렁이 너무 징그러운데 그래서 지렁인가? 이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얘네가 안 먹을 거 같아 아 나깝다 와 뭐야 와 뭐야 와 이승희야 잡았다 와 아 나깝다 와 잡았어 후 아 아 아 나깝다 와 와 와 와 엄청 커 우와 대박 와, 뭐야? 엄청 큰데? 야, 잡았어? 희생이 형이 잡았어! 희생이 형 잡았다! 오! 와... 돔이에요? 와...